길uous 맨 길으면 자, 우리 이거는 이번에는 사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가위바위보해서 1, 2, 3, 4등 이거는 정해서 놓고 싶나 입으니까 모이시다, 이건 좀 모입시다 안 내면 신경 가위바위보 빠빠 위로 자, 1등부터 원하시는 데에 붙여주세요 제일 그래? 자, 다음 2등 난 무조건 빠꾸 없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게 5야, 오세훈이라서? 세훈이 5를 좋아해 자, 3등 누구시죠? 7등 자, 백현아 백현이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자, 이거는 이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발 제발 어차피 리셋권이 있잖아, 백현이 그럼요 1, 2, 3, 4개 나오는 수가 바로 리셋권이야 다 몰라, 나는 소아형부터 갑니다 소아형부터 다 몰라, 나는 소아형부터 소아형부터 갑니다 소아형부터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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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상민자의 다음! 경수!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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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이 5명! 이증, 오케이! 이증, 오케이! 이증, 오케이! 이증, 오케이! 이증, 오케이! 오케이! 제발! 오케이! 오케이! 제발 백현이 형이 걸리면 안돼. 나랑! 나랑! 한 번만 돌리면 안 돼. 뭐야? 어, 덥다! 뭐야? 어, 덥다! 어, 덥다! 어, 덥다! 어, 덥다! 야, 2층 안 나왔다, 지금. 거실 달림? 야, 나는... 나 왜 이렇게 가까이, 나 왜 이렇게 가까워? 자, 가자! 나한테 좀 안 와요! 자, 가자! 나한테 좀 안 와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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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어, 오! 야, 롤롤라! 야, 롤롤라! 재발 베끼가, 제발 베끼가, 제발 베끼가! 내가 garderime 없어, 나는 거실 필요 없어! 나는 덥다! 대박 KEE dak! Right! 체온이 갑니다 덕방이면 좋은가요? 덕방이 좋은가요? 나 별로 혼자 안 쓰고 싶은데 덕방이면 좋은가요? 덕방이면 좋은가요? 덕방이면 좋은가요? 나 별로 혼자 안 쓰고 싶은데 덕방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써야겠다 좋은가요? 덕바바바밤밤 카이카이 카이 제발! 나는 거실 필요 없어 덕방이면 돼 덕방이면 돼 카이카이 카이 거실! 거실! 백현이 형이 걸리면 안 돼 백현이 형이 걸리면 안 돼 너 아니면 나 나 근데 어차피 덕방이잖아 백현이 형이 걸리면 안 돼 백현이 형이 걸리면 안 돼 어차피 리셋권이 있잖아 백현이 1인실 4개 나오는 순간 바로 리셋권이야 나 몰라 난 몰라 백현이 거 하자 여기서 백현이 거 하자 백현이 여긴데 백현아 너 1층 거실이야 백현이 여긴데 백현이 형이 걸리면 안 돼 bientôt 다짓말 우리 뭐야! 야, 어떻게 얘네 넷이잖아요? 나 경선을 오랜만에 갔는데 야, 이거 거실이야? 진짜 이렇게 거실이야? 소름! 야, 이거 진짜 소름이다! 아, 나 운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자, 이렇게 해서 잠자리 사다리를 탔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요, 이렇게 나머지 팀들이 이제 여기 1층 거실 4명에서 4인실을 쓰게 되는 거고요 백현이랑 저랑 2층 거실 겸 독방을 이렇게 하나씩 쓰면 되고요 세윤이랑 하면 누구야? 민석이 형, 우리 CBX 세, 우리 CBX 세, CBXX 때리는 거 아니지 않니? 때리는 거 아니지 않니? CBXX 둘이서는 1층 독방을 쓰시면 됩니다 야, 오늘 1등도 하고 독방도 쓰고! 이게 너무 좋네! 밥 볼문 이게 있구만! 오늘 하루 종일이 있구만! 오늘 하루 종일 다 지다가 이걸 가져가! 아, 독방 이만 했으면 좋겠다, 진짜로! 서서 자라! 진짜 서서 자라, 제발! 아, 너무 좋네? 독방이 이만한데 거실은 이만 했으면 좋겠다! 아, 형! 야, 이건... 이거 너무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누가 보면 진짜 짜고 친 줄 알아요! 반반 싸움도 준다고! 근데 어떻게... 내가 1등 해가 버려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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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